봐봐라. 보름 내가 행복하다. 내가 먹어본 탕수육 중에 네네.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. 사장님! 제가 탕수육 먹어봤는데 아 그거 넣으셨죠? 그 손만 넣으셨죠? 너무 맛있어 이거. 아 진짜. 이런 거 다 벗혀. 저 기절해도 돼요. 너무 좋아하신다. 이제 분은 되게 좋아하시게 한다. 이거 다 벗겨요. 다 벗겨요. 가지 안에 고기 소가 들어갔어. 가지 안에 소가인가? 뻥이 아니라 염을 주면 곧 살아날 것 같다. 이 안에 소가. 얼굴 잘한다. 소 어때? 딱 바삭과. 맵쌀이 달짝지근. 너무 맛있다. 어우 맛있겠다. 너무 맛있다 이거. 이 짬뽕 너무 맛있겠는데?